자, 이거는 자, 쥬리 대 더들리 더들리 대 쥬리의 경기인데 네 자, 기존까지 쉽지만 그래도 아, 정신경제 너무 당하는데요? 자, 한시 매뉴월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그래도 꽤 좋은 모습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3단위 하지마 야, 이거 윙방, 윙방 아, 약간 판단이 늦었습니다, 방금권 아, 소라님이 이게 분위기 탔어요, 지금 대회 분위기에 적응을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장풍면제가 진짜 아따랑 수준처럼 다른데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약 펀치해서 하단 중판로 연결되는 이런 품모들 예, 품모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네네 움직임이 다릅니다 아 자, 잡기로 한번 흐름 끊어주는데 자, 여기서 구석에 몰았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다시 빠져나왔어요 아,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구석에 몰렸죠 지금 나오고 싶은데 노롭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대고 자,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한번 아 아 아 너무 좋네 이걸 예상하고 이미 깔아 놓은 거예요 풍차까지 사실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보니까 네 그 저 마에스트로 주리의 하단 중선을 잘라버리고 싶다 아하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썼더라고요 아하 게임을 좀 많이 했었나봐요 네 주리의 하단 중선을 잘라버리고 싶다 저거를 네 점프를 못디겠더라고요 네 대공이 대공 성능이 좋죠 네 네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대가리 위로 중선만 내리고 갑자기 생각이 아 아 프러스카우터 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아 과감합니다 자, 격판 이 장풍지역을 뚫어내야 돼요 네 매니얼디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지 않으면 다가갈 수도 없어요 아니 너무 감정 이익하지 마시고 주리한테 감정이 있더라도 자 네 아직 우린 갈 길이 멉니다 마에스트로 돌아 아 이게 너무 저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네 틈이 없어요 네 저 기술과 기술 사이에 뭘 우결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아 역가드 다음 콤보 미스 했지만 그렇게 아프게 못 때리죠 지금 자 송채 한번 돌려주고요 잡기로 자 자 다시구서 뭔가 해야되요 뭔가 해야되요 아 중단이라도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요 좀 아쉽죠 구석을 놓았을 때 뭔가 해야되는데 자 잡기 예측하고 아예 백돼시로 공간 벌리고 자 다시 오히려 잔석으로 몰고있는 쥬리 자 이거 견제에 또 정말 죽어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야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야 누구나 예측했던 그 기술 네 쥬리가 저기서 할 수 밖에 없는 그 기술 자자자 목관리 목관리 너무 흥분하지마요 쥬리가 이겼다고 해서 갑자기 흥분하면 그 기술 네